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인구 구조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도내 18개 시군 중 절반이 9곳이 소멸 위기, 소멸 위험 지역이라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입학철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저출산에 따른 환경 인구 감소 추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재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지자체와 경남도 도입회의 대응과 대책은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예상원 경남도입회 교육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리랑이 고장, 밀양 출신,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예상원 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졸업과 입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수능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 공통된 사회적 문제가 분석이 되죠. 바로 환경 인구 감소 문제인데 제가 최근 나온 통계를 좀 우연히 봤는데요. 이 수치를 보니까 단순히 감소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급감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환경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경남의 문제를 띄워내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매년 10만, 20만이 줄어들 정도로 학력 인구의 감소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은 거의 공동화가 무너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빈집 등이 많이 속출되어서 대부분 학교가 초등, 초중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략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게 지금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위기에 처해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의 상황인데요. 경남의 학력 인구 상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학력 인구의 감소는 경남이 지금 다른 광역 정부에 비하면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급감을 방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으로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사회 공동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이 학력 인구 감소 문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경남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 전국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국의 17개 광역 정부 중에 12번째니까 거의 하위 수준이죠. 저희들 평균이 한 가구당 0.78명 정도 되는데 경남은 한 0.8명 정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출세에 비해서 경남이 낫다고 볼 수는 없고 이건 결국은 좋은 일자리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인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저희가 환경 인구 감소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또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텐데요. 어떤 현상들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많죠. 근본적으로 국가를 경제를 균일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복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국가가 바꿔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라의 문제로 격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처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저희가 경남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 대학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지방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수도권 대학으로 손림현상이 나타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가면 그때부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중앙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학 졸업하면 수도권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방살리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도 또 교육청도 거기에 발맞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결국 학력인구 감소 문제가 줄줄이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런 부조로 되어 있죠. 지금 학력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결국 이 중요한 것은 원인을 좀 찾아서 연결고리를 끊는 것일 텐데 어떤 원인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보육 문제거든요. 보육.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은 계속 패키지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저도 아이가 세 명이 있거든요. 저는 무슨 마음으로 세 명을 낳았는데 세 명을 놓고 나서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낳아서 키우는 행복감과 또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아서 보는 관점 이런 행복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처럼 일어나면 아이를 놓고 또 손주를 놓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는 보육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워낙 많은 교육비뿐만 아니고 보육의 문제가 되도 되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아이를 놓으면 키우기 어려우니까 더더욱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런 계속 반복되어 오니까 이게 큰 문제죠.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니까 경남도와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해법을 고심을 하고 열어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가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유보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와 유치원을 통합해서 아이들의 돌봄과 늘봄을 활성화해서 부모들한테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주려고 여러 가지 돈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걸 하고 있죠.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결국은 부모들께서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그게 전력을 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죠. 예상훈 의원께서 지역구가 밀양이시죠. 밀양의 화두가 밀양구와 밀양여구의 어떤 통폐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민들께서 어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요구가요. 어떻습니까? 지역민들의 요구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밀양고등학교와 밀양여구가 두 개가 다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BTL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확정은 밀양여구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고 밀양고등학교와 밀양여구는 동시에 학교를 제가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자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밀양고등학교도 새로 지어야 되고 밀양여구도 밀양여구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학교로 서 있는 게 굉장히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의 통학문제, 학생들이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어차피 그 학교를 지어야 되고 또 학교가 한 7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밀양여구가. 그래서 밀양여구들 어차피 새롭게 정축, 신축을 해야 되니 밀양여구를 밀양고등학교와 저는 동시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우리 10만 인구의 밀양시민이 여자 단설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통합학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 학교로서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다양성 있는 학생들의 질학을 하기 위해서라도 밀양여구의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밀양고와 밀양여구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통합고교 하나와 밀양여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은 학생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청에서 주장하지만 밀양에는 공립학교가 밀양여구가 딱 한 게 있습니다. 이 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밀양시민의 욕망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밀양여구를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학교를 내려와야 되니 밀양고등학교와 밀양여구를 동시 이전을 해서 같이 통합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올해는 그게 아시다시피 결렬이 되었고 밀양고등학교는 BTL 사업으로 지금 착공을 했고 밀양여구는 학력 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감의 의지와 밀양시민의 요구가 같이 교집합을 형성을 해서 다음에 밀양여구를 밑으로 내려와서 이전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학교를 신축, 그린스마트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밀양시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교육감의 교육청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다양한 국비사업 공모에 참여를 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 인구 감소에 어떤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게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창을 봅니다. 그 창이 경상남도에서 교육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추고 있고 그 창이 교육특구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걸 저희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과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초정부가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경쟁적으로 하면 지역소멸도 되고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교육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산업은 먹고 사는 것에 바탕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바탕은 교육이 기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창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또 진행 중인 저출산, 학력인구 감소에 대한 공모사업 준비 뭐 아시는 부분 있으신지요? 저희들 공모사업은 늘봄을 주로 하고 돌봄, 늘봄을 공모해서 하려고 하고 아까 금방 모두에 말씀드린 교육특구와 관련돼서 사업을 공모하려고 하고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진로교육원을 착공해서 2026년이 되면 진로교육원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울경에 있는 학생들이 밀양에 와서 진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여러모로 마련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학력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한 만큼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 올해 경남도 교육청 예산 삭감 사안이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안들이 학력인구 감소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은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의 0.75%입니까?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국세가 경기 부양이 되어서 경기 활성화되면 내국세는 자동으로 교육세가 넘어오지 않지만 작년에 치동 경기 부양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시지가의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한 8천억 정도 줄었죠. 8천억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은 일반재정보다는 좀 낮습니다. 재정안자가 자금을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1조 한 3천억 정도 예치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전체 예산은 8조 원에서 약 8천억 원 정도 줄여서 하고 또 정보가 교육재정 내국세가 너무 무리하게 많기 때문에 학생수도 감소되고 승인수도 적은데 왜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게 맞느냐 해서 대학 재정에도 하겠다. 예산을 분배하겠다. 이런 안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환경인구 감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경남도 도의회는 어떤 대책들 좀 꾸려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계속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절출산에 대해서. 이게 절출산에 대해서 가장 정부가 발표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네. 심각한 문제가 절출산이다라고 국가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부를 만든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는 지방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불만족스럽죠.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그것 또한 수도권, 중앙정부 예컨대 직장인들에 대한 것만 나온 거 아니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생업을 농업으로 한다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도 그게 포함을 해서 제대로 된 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공감합니다. 이렇게 교육시설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에는 어떤 청년들이 겪는 박탈감, 또 과도한 경쟁사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이어진 다음 세대의 불확실한 미래라는 인식도 크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해소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도의회에서는 어떤 좀 할 일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정확한 시그널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하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지금 K-방산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족도를 높여주는 직장들이 많아야 되고 그 만족도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보육 문제를 뛰어넘어서 출산의 복지의 패러다임을 각 정부마다 광역정부마다 만들어서 지방정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련이 돼 있는 이런 시스템들과 또 의원께서 바라는 원인 대응이 순탄하게 잘 작동할 때 그려지는 항영인구 회복에 대한 청사진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글쎄요. 그게 참 막연합니다. 막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꿈과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거든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작년보다 약 3천 명 줄어든 2만 3,727명.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작년보다 7곳 늘어나 25곳. 전교생이 10명이 채 안 되는 초등학교가 15곳입니다. 수치는 매년 줄어들고 늘어나며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단순히 아는 데만 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정치 행정권에서는 이 사태를 막을 현실적인 묘책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헬로윈스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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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